잔채를 먼저 찍어야 됐네요. 저희의 구독과 좋아요. 자, 사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쉬워. 잘 말렸는데? 시간 없는데? 사람 지나가고 계십시오. 또 열심히 운전해서 맨소수는 안 돼 나왔어 맨소수는 도전해줘야 돼 맨소수야 아, 맨소수야 화이팅! 화이팅! 버븐 다리를 펴지 풀 펴지 뒤엉쳐! 화이팅! 뭐야? 와, 잘하다 안녕하세요 올해도 하나의 글쓰와 함께 응원하게 된 한치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친절한데 무서운 꼼꼼한 세심한 언니? 그냥 연중? 아 대장독수리? 다양한 별명을 많이 주시더라구요 오늘의 ty 제가 오늘 벼락화장을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정신없이 와가지고 벼락화장 치고 괜찮지 않나요? 제가 다른 거 의상이랑 체크해서 오느라 준비 시간이 부족해서 멤버들 옷 상의 갈아입고 하는 동안 저는 메이크업 했거든요 불이 났게 했는데 결과물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안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팀장 자리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멤버들을 잘 이끌어서 올 시즌 파이팅 있게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응원단이 부족한 모습이 있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또 많이 품어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구요 올 시즌도 저희가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뒷꽃이 가지고 팔꿈치 조금 들어줘요 네 안녕하세요 올 시즌 하나의 글쓰에서 응원을 하게 된 셔리드 하주연입니다 올해도 하나의 글쓰와 함께 하게 됩니까? 너무 기분이 좋구요 이제는 대전이 제 고향 같습니다 쾌녀 쾌녀 유쾌 상쾌 통쾌 쾌녀입니다 별명이 뭐죠? 별명 하저씨랑 음 제가 밀고 있는 건 쿼카구요 네 아저씨 같다고 하저씨가 되었어요 오늘은 촬영 전에 아침 7시에 나연언니랑 운동을 갔다 왔어요 저는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 데드리프트랑 이두 운동이랑 하체랑 다 했습니다 올 시즌도 작년처럼 작년보다 더 멋있는 모습으로 열정적으로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글쓰 화이팅 안녕하세요 한치 막내 최석화입니다 저 MBTI ISTP 그거 완전 그 자체예요 약간 니들 꼰대 약간 이런 느낌 음직 꼰대 약간 맞아요 약간 그런 네 그런 느낌 석돌이 석화 뭐 뭐 있지? 화석? 불? 2년 연속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올 시즌 팬분들의 기대가 엄청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최석화만의 응원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치 화이팅 하나의 글쓰 화이팅 가을이하고 가자 안녕하세요 하나의 글쓰 치아 리더 우수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이 녀석입니다 아 또 이제 이 주황색 유니폼을 오랜만에 입으니까 또 그때의 추억들이 막 생각나면서 벌써부터 응원하고 싶은 욕구가 막 셉 석고 있습니다 선반지축? 별로 제가 이름 특색이 강해가지고 제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처음으로 단체 하나 연습을 갑니다 처음 제가 말하는 거죠 2024년도 하나의 글쎄 시작부터 좋은 소식이 오는 만큼 저도 열심히 응원해서 가을 야구 꼭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이번 시즌도 하나이글스 치어리더로 돌아온 박소영입니다 어? 2022, 2022, 2023 네 4년차 됐습니다 이제 거의 언니라인한테 뭔가 안 믿깁니다 그치만 한 번 이제 열심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 수 없음? 알 수 없음?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신나면 갑자기 춤을 춘다던지 약간 이런 약간 알 수 없게 네!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알 수 없음? 저 별명 그냥 쏘 하고 금쪽이 약간 장난감이라고 하죠? 네 조용히 이제 사고를 치는 성격이라서 제가 이번 시즌은 또 약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시즌인데요 하나이글스 팬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과 더불어 제가 더욱 열심히 앞에서 응원할 테니까 다 같이 열심히 응원해주셔서 이번에 또 가을 야구도 가고 한 번 이제 살짝쿵 우승을 한 번 누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누나 미소 좋다 미소 좋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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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좋다 좀 더 과감하게 한번 가볼까 그렇지 그렇지 누나 그렇지 오케이 잘하네 안녕하세요 넥글스 팬분들 저는 치어리더 이미래 그리고 열무 엄마 이미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다시 뵙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미래 치어리더의 성격은 치어리더 그 자체다 에너지 넘치고 항상 텐션 막 끌어 올려드리고 이 사람이랑 같이 응원하면 안 할 수가 없다 약간 그런 느낌 인 것 같습니다 별명 도레미 램 램 램스타 램언니 미래연실 저희 또 응원가 좋아하는 거 있죠 육성응원 가장 좋아합니다 아까 호루라기 소리가 났는데 잠시만요 단 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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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 한 화 파이팅 올 시즌 우리 선수분들도 그렇고 저희 이제 구단 직원분들도 그렇고 저희 응원단도 역시나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팬분들께서 항상 저희도 응원해 주시고 항상 팀을 응원해 주시는데 그걸 보답할 수 있게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연습도 많이 하고 그리고 올 시즌도 덥겠죠? 네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한 시즌도 건강하게 저희 응원단과 함께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즌 새롭게 인사드리게 된 치어리더 김나연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쿨톤이라서 조금 걱정했는데 너무 밝은 오렌지 빛깔이라서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6년차고 하나이글스에서는 신입 1년차입니다 저는 조금 초반에 낯을 가리긴 하는데 친해지면 엄청 에너지 많은 성격이니까 이글스에서도 제 에너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귀여운 이미지여서 라이언 플러스 귀여움에서 라이언이라는 별명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다른 팀에서 있었을 때부터 멀리서 봤을 때 너무 종독성 있는 응원가가 하나 있어서 캐논이라고 아 노래를 못 부르긴 하는데 내 사랑아 내 사랑이글스 이번 시즌 이제 하나이글스가 기대가 크잖아요 그 큰 만큼? 저도 하나이글스의 복덩이가 되어서 이제 우리 비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올 시즌 잘 부탁드립니다 Q. 이 여간을ㅠㅠ 귀여운걸 시즌 잘 부탁드립니다 저 옷이 귀여웠어요 Q. 남편의 멤버들 안녕하십니까 Q. 남편의 멤버들 이번에 새로운 얼굴이죠 Q. 남편의 멤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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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여asiaاض게icos Q. 남편의 멤버들 이번에 야구가 처음이어서 굉장히 지금 기운이 너무 좋아요 처음 하나 이걸 싸게 해가지고 잘 부탁드려요 아까 거울을 봤는데 과일바구니가 제 집인 줄 알았어요 아주 오렌지가 턱 튀어나와요 죄송합니다 MBTI ENTP입니다 활발하지요 텐션이 아주 장난이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보아라 기억하라 좋아합니다 한 시즌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응원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엑스 팬 여러분들 하나엑스 응원단장 홍창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즌 2024 시즌 우리 하나엑스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는데요 기대 많이 하고 계시죠? 저희 응원단도 너무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글스가 좀 더 높은 곳으로 정상까지 비상할 수 있도록 우리 팬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 야구장에 찾아주셔서 저희 응원단과 함께 열정적인 응원으로 선수단에게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이글스의 가을야구 아니 우승을 향하여 어게인 199 하나이글스 파이팅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 KBO 하마 이글스의 장래 아나운서로 맡게 되었습니다 받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대한 만큼 저도 레벨업 했습니다 저도 성장했고요 최선을 다해서 올해 승리의 목소리를 넘어서 우승의 목소리로 가봅시다 하나엑스 파이팅 우후 우후 오늘 경이 좋아서 오빠 여자 찾아보길 바라고 왔 Pero曾 허 지금 도대체 연락주의 호주 우렸드edom 감사합니다.